미랄예술공사단의 그룹은 윤순남 감독님의 미래 문의돌로 이랬습니다. 많은 박수와 성원주세요.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달려가야 이상 내려 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운 곳 놓을까 노무기야 오이가래 사랑때문에 대야 부른다 그곳 그사람 모두 밝혀지시던가 냉정히 별골에 그사람 지어라 얼마나 달려가야 이상 내려 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운 곳 놓을까 대지 못한 오이가래 사랑때문에 내가 부른다 대지 못한 오이가래 사랑때문에 내가 부른다 대지 못한 오이가래 사랑때문에 내가 믿고 맞 rattled 마이가래 사랑때문에 완전히 원한 도시 그사지 못한 오이가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